1924년도니까는 지금부터 약 100년 가까이 전해져요. 진주시에 비봉동이라는 동이 있답니다. 비봉동에 김재희라는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고 또 그 옆 동에 옥봉동에는 또 같은 이름을 한 번도 갖고 한글도 갖고 같은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한 분 살고 계셨대. 하루는 젊은 사람이 꿈을 꾸는데 30대가 꿈에 당신을 누군가가 가자 하더래. 따라오라더래. 그래서 따라가니 한참 걸어가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느낌의 무슨 재판소 같은 그런 비슷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와서 대기하고 있더래. 한참 기다리고 있으니 어느 서기 같은 분이 한 분 나오더만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 하더래. 그래 가니까 김재희 씨는 나이 80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이제 명이 다 돼서 오늘 여기 잡혀왔는데 이제 앞으로 아니 조금만 있으면은 좋은 데로 보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더래. 그래서 꿈에 나는 나이가 젊다 30대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대.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많은 서기들 모여도마는 아 바뀌다 해. 옆 동네 사람 80세 명 분을 데려와야 되는데 잘못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돌아가라고. 그러고 이제 꿈을 깼대요. 너무너무 생생해서 꿈 깨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였대. 뒷날 아침에 이제 가족들에게 꿈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유 동네 계시는 김재희 씨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부호가 왔대. 저녁에 잘 잡수시고 편안하게 잠드셨는데 새벽 3시에 돌아가셨대. 그 이야기를 이제 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니 가족들이 굉장히 기쁜 거지. 왜? 호상에다가 이미 다 알았으니까 좋은 곳으로 간다니까. 평소 때 아마 좋은 예전을 많이 하셨던 분인가 봐. 49제를 아주 여법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 근데 또 우리 이제 무명사회에서는 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올해 한 십여 년 넘게 전에 부터 거의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았나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 교육공직자가 하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보살이 최근에는 어 보니까 막 거의 밤새도록 하다시피 막 기도를 하는 걸 봤어요. 갑자기 동생이 40대 초반인 동생이 새벽에 그냥 숨을 헐떡거리고 가족이 놀라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급한 나머지 169에 신고를 했대요. 169에서 사항을 말하니까 아 인공업을 하라고 그렇게 그 인공업을 해서 인공업을 하고 있으니 이제 169에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보고 안되겠다 큰 병원으로 옮겨 중압병원으로 옮겼는데 종압병원에서 엠알아이 찍어보고 검사할 수 있는 거는 다 않는데 심장마비가 와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끝났대요. 초장치 초장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어떻게 웅성웅성하니까 이 보살님은 평소 때 이스님한테 여러 번 법문을 든 경험이 있었던지 조용히 조용해라 듣는다. 막 그랬대요. 한자 앞에서. 그러니까 뭐라는 거 의사가 옆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큰 병원 작은 병원 다 뛰쳐다니면서 다 해보니 아무도 그 치료할 대안은 없다 하더래. 방법이 없다. 그럼 끝났다. 그러니 그냥 어떤 병원에 간다 어떤 특별한 치료법은 없을 것 같다. 결론이 내렸다. 그래서 이제 숨은 못 쉬고 숨을 아주 미세하게 어떻게 하는가 봐요. 설 끝나고 설 연휴 끝나고 10일 날이었죠. 11일 날 이제 이 금정구에 있는 우리 제일 가까운 곳에 요양병원에 이제 옮겼어요. 요양병원에 옮겨놓은 거는 솔직히 치료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치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서 눕아놓고 있을 사항이 못 되니까 요양병원에 이제 옮겼는데 11일 날 밤에 스님이 어디 출타했다가 들어오는 시간에 그 요양병원 가까이 앞을 지나오게 되니까 스님이 요양병원을 들리게 됐어요. 소원 눈이 현빈은 문 요런 아주 지극히 요양 요양 오일 일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세요 나를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용학병원에 이제 내가 들어가니까 위에 있는 이제 큰 누나가 이제 거기에 마침 있다가 막 울면서 내가 오니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퐁퐁 울어 그래서 내가 막 조용히 하라고 어 어디 초상 났느냐고 어 어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뭐 초상 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거 뭐 지금 아직 참 장례식만이 숨만 깔딱거리고 있는 거지 이거는 뭐 완전히 시체나 갔다 들어가 보자 병실에 들어갔어요 병실에 가보니까 한자들이 남한 그 뭐 분들이 몇 십 명 될 것 같았어요 쫙 누가 계셨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 중앙에 딱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데 어 중앙에 누워 있는 그 청년은 그냥 아주 젊은 청년 혼자 누워 있고 바로 앞에는 그 간호사인가 뭔가 가운을 입고 세 분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누나들이 청년 이름을 부르면서 어 어 막 스님 오셨다 스님 오셨다 어 아 스님 오셨으니까 니 낳아 줄 거야 병원에서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보면 쫓기라는 거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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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재주로 그 의사 박사님들이 안 돼서 어 종합병원에서 안 돼서 대학병원에서 안 돼서 응 그것도 한방요양병원에 와 있는데 그게 뭐 내가 뭘 우짜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상 가서 뒤다본 거고 어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어 그 당시 내 기억나는데 앤 손을 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댔어요 내가 어 대면서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네 그냥 그랬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아 네 지금 산소공급 되고 있어 잘 들어가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손이 오그러져 있던 손이요 이 손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옆에서 엄마야 엄마야 손 봐라 엄마야 엄마야 하니까 이 손이 움직이더만 이렇게 이렇게 턱 펴지는 거예요 그러더만 손가락에서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한 손은 이 손은 이제 이미 이렇게 펴졌고 이쪽 손은 이불 밑에 있고 다리도 이불 밑에 있단 말이에요 위에 덮어낸 그래서 이쪽 손도요 막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오그리 되가지고 막 바닥에 구두가 있어서 누나가 갈 때마다 막 가서 내 주무름떼에 펴려고요 이 손을 펴려고 이렇게 있는 걸 막 강제로 펴고 그래도 이게 내가 이랬었는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불로 쓱 덜치고 이쪽 손도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손을 만지면서 아 이 손도 펴져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앤 손이 그냥 또 삽 펴지는 거예요 앤 손이 삽 펴지는 거예요 손이 펴져 가지고 손이 적 펴졌는데 펴지는데 내가 처음에 손을 딱 만지니까 완전 얼음짝이었어요 손이 딱 그냥 뭐 손이 말해서 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가 모르겠어 시신 만지는 것처럼 짠열한 거예요 그런데 얼음짝이 이리 갔다 있으니까 싹 펴지는데 손이 불그리해지면서 뭐 만지니까 내 손보다 더 뜨거워요 뚜끈뚜끈 하면서 손이 펴진 게 우리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손가락 하나하나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눈이 떠져요 어? 막 눈이 이제 눈이 싹 떠져 엄마야 눈 떴다 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엄마야 눈 떴다 눈 떴다 너무 신기하다 눈 떴다 국가 그분인가 다리도 빡빡 다리 입을 내서 끓여 올렸죠 다리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다리가 이리 두개 나란히 다니고 하나는 한준 작고 한준 길고 이리 빡 이리 오그러져 있더라고 이렇게 딱 이래가 있더라고요 어? 이래가 있는걸? 내가 다리 이거 또 별거 아니야 이거 다 펴져 오른손 갖고 그대로 내가 맞았어요 이리 슥 만지면서 다리 이거 펴져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금방 펴지는 거야 이렇게 막 다리도 또 펴지는 거야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맞잖아요 내가 펴진다 한다고 펴진다는 거 그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 알았지도 못하는데 왜 다리가 펴지는지 모르지만 다리가 홍양홍양.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열어서 가만히 좀 앉아가 있어. 다리가 또 그렇게 오부라지는 않으면 다리가 싹이 펴지는 거야. 그 죽으신 게 고개로 누나가 옆에서 스님 오셨다. 스님 한번 쳐다봐라. 고개 돌려봐라. 들리는 건 몇 개로. 돌아오는 거죠. 고개가. 또 고개가 한 두 번 왔다 갔다 했나? 잘 기억도 안 나.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가늘게 떠다가 점점점 눈이 크게 떨어지는 거야. 재밌잖아요. 뭔지는 몰라도 재밌는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뭔지는 몰라도 재밌잖아. 이거는. 그럼 내가 병원에 갔다 가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지. 딱 시체 나눠 놓고 스님 한번 해봐라. 내가 할 수 없지. 내가 했다는 주장이 아니고 내가 갔는데 그 시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낸 게 재미있고 묘하다는 이야기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응. 눈동자도 움직이고 그날부터는 뭐가 달라졌는가. 그날부터는 가족들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처음에 11일 날 되는 날 부산으로 옮겨 오기 직전에 아침 일찍이 누나 보살이 스님 스님 천도지 좀 지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천도지 지낸다고 의사들이 안 된다고 박사들이 안 된다는 게 현대의학으로 못나준다는 사람이 천도지 지낸다는 사람 낫나 시끄럽다. 그 돈 갖고 한 푼 들어간 두 푼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병원비에 보탰어라. 뭐 그렇게 했어요. 병원비에 보탰어라. 쓸데없는지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행제가 여럿인데 십시일반으로 좀 보태갖고 우리가 하자고. 그 아픈 동생 행님에게 인원을 하는 과정에서 행제 중에서 타종교도 있었던가 봐요. 인원을 하는 중에 조카 둘이 옆에서 들었는 거예요. 병원에서 옆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시 안되겠다. 믿을 수 있는 데는 그래도 무명사 스님밖에 없을 것 같다. 무명사 스님밖에 없을 것 같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다. 한번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자고. 천도제를 하자고 하니까. 조카 둘이서 난리가 났대요. 고모 아빠. 세상에 귀신이 어딨느냐고. 그런 걸 왜 하느냐고. 미쳤느냐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둘이서 적당히 설득을 시키다 시키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서. 그래 그래 됐다 하고 사인으로 하고 그냥 끝났대요. 끝나고 전화로서 서로 통화했대요. 그래서 진액이 회비가 됐으니까 스님 정말 정말 부탁드리니 천도제 좀 지내주십시오. 말도 아닌 소리 좀 하지 마라 말이야. 정말로 병원비 해라 그거 갖고. 퇴도하는 짓 그만해라.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가지고 뭐 할 건데. 보태 쓰라. 차라리 느긋 말대로 같으면 장례비 해도 보태고. 어쩔 거고 이미 사람이 안 되는 걸. 그래도 좋으니까 정말 정말 지내주십시오. 매달려. 그래. 그렇게 하고 싶냐. 네. 나도 잘은 모르겠으나. 낫고 안 낫고는 나는 모르겠으나. 어디가 좋아도 좋아지기는 않겠나. 뭐가 달라져도 안 달라지겠는가. 그럼 그만했어. 내가. 뭐가 달라져도 안 달라지겠는가. 그러면은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면은 나한테 말하는 내가 갖고 될 일이 아니고 종무실에 가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거라. 종무실에 가서 그날 아침에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저녁 한 일곱 시경에 내가 그 왔다는 요양병원에 앞을 지나는 길이라서 마침 들어가게 됐고 그래. 병실에 들어가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누나가 연락 오기를 신기합니다. 뭐가. 변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은 변을 봤다면은 오장육부도 이제 움직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을 엄청나게 봤대요. 그동안 약 17일 동안 꼼딱다누고 시체트럼이 있었는 게 변을 보기 시작한 게 다음날. 그 다음날 또 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나서 가는 거예요. 날로 날로 나서 가는데 내가 오늘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그냥 한번 내볼게. 매일같이 내한테 이제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본 거는 하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 보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온 내용이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명 큰 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엔 동생 감각기관도 살아나 눈에 눈에 손대니 눈을 계속 깜빡거리고 용을 쓰더니 목도 베개에서 떼고 들어올렸습니다. 눈도 많이 맑아지고 첫눈 맞추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을 매일 아침 저녁 올 때마다 무엇이든 조금씩 또는 큰 변화가 있으니 계속 오고 싶고 궁금하고 기쁘기만 합니다.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메시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밑에 거는 또 일어났네요. 동생이 좋아지고 있어 아침에 지장제일 상단전 감사한 마음 표하고 싶었지만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늘 부족해서 미안하고 내가 눈물 나오네. 늘 고맙기만 합니다. 밝고 환한 날 되세요.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을 옆에서 나도 지켜보고 그때 보고 환자를 보지는 않았어요. 얼마만큼 달라졌는지 모르고 내용으로 내가 접합니다. 늘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나는 부처님께 정말 정말 감사하고 모르는 사람은 부처가 어딨노? 내가 부처인데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내가 스님 내가 부처지요? 내가 부처인데 부처가 어딨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바라보는데 부처님 계시죠?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부처님이 무언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행을 이룬 혜인은 높은 산에 눈처럼 멀리서도 빛나지만 악덕을 일삿는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쏜 할사천은 가까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 다하도록 현명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역시 현명한 사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오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또 우리 비틴 시청자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소원하는 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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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